두 장을 제거합니다 너 때문에 죽었잖아 포션에서 너 나와서 죽었잖아 효행평가 저지 에너지 있는데 왜 에너지 없다고 카드가 안써지냐 좋다고 하네 너는 왜 에너지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야 研究하는 vessel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 제가 뭐하는 것을 Cant하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 같네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드로우 안 줬으면 위험했다 현실 지배 행복한 꽃 1코스트 28딜 이게 왓처다 디스 이즈 왓처 왜 정권수양은 공격력이 5가 올라가지? 메가 크리식 밸런싱에 담긴 철학을 아시겠어요? 도갈 말살검 중배 도갈굿 최대체력 라가블린 으아 으아 세력이 너무 높고 금강좌 노훈 금강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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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다고 왜 괜찮냐 영원영방전지 도가린데 전지 먹고 승배 뛰는게 낫지 않을까 맹공두개면 딱 스네코 각인거 같기도 하고 핵망치가 날거 같기도 하고 행복한 곳도 있는데 그냥 스네코 전지가 날거 같은데 엘리트 잡으러 가자 고구마 고구마 하괴 의단? 의단 되게 오랜만에 먹는다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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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0코 왜이렇게 많이 나와 불안하게 이거 빌드업이다 이제 3코 졸라 나와서 조진다 확률 조정 들어간다 아니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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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괴하는데 없어지는데 1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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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집이랑 케미컬 이대로면 말살검 쓸 수 있겠다 케미컬이라 호스트 엄청 받는다 으아아아 세상에 강할 것도 없어 불이 쓸모가 없는 왓처 왓처에게 써 불이란 조금 따뜻할 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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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처와 다른 캐릭터는 별로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저 왓처가 조금 더 원턴 킬을 많이 할 뿐 교훈을 할까 의단을 할까 깔김 휘 현실 지배 깔김 휘 왕관 커피 스네코라 터질 수 있긴 근데 지금 대기 센 것도 맞고 전지 숭배 염원 말살검 이런 거 찾아봐야죠 그리고 지금 마음의 옷이 없어가지고 마음의 옷이 없어도 근데 어차피 맹공빨이라 삼삼삼삼삼삼 아 하지만 어차피 맹공대 어 어 에 으 격분 추월 쓸거라 진노가 있긴 해야되는데 숭배 두개 하는게 제일 편할거 같긴하고 추월이랑 진노랑 같이 들어가는게 그래도 훨씬 안정적이겠지 거제든 염두미 세기들 겨우 멋스럽다 엘두미 세기들 겨우 멋있는 것 같긴 해요 엘두미 세기들 겨우 멋진 천리 광휘 쓰기에는 조금 덱 자리가 아깝게 어깝게 아니 휘갈김 삼코가 아닌 적이 없네 휘갈김의 배신 증신수양 또 전지 그냥 쓸걸 추월을 왜 강화해 인마 추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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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드로 못참지 8턴 동안 기적을 준다고 병불꽃 사생 이제 의단 키우는 데 전념 할 수 있게 병기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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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복수의 시간 피와 복수 표창 쓸더스트 중량 없이 근성장 없음 캐틀벨 있어야 근성장은 와 이걸 개시게 만네 스네코 트롤 한 번 하면 피 쭉 빨린다 놀 놀 그..음..서.. 멋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천둥 소리 들린다. 내가 올라섰다가 이상한 거 쓰는 거 아니야? 천둥 소리 들린다. 쓸모는 없었지만. 3코스트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주냐. 숨이 턱 막히네. 오케이. 잘 썼다. 꽁꽁. 꽁꽁. 의식용 대검. 힘들다 힘들어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 어렵다 어려워 어려워 so hard very hard 어려워 어려워 9스택 2스택 이거는 아쉽네 영혼 방패 영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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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패 안좋다 안좋아 너부안좋아 경각도 빠졌고 정신후향도 빠졌고 관절은 부사나야지 맹공으로 막아야되니까 죽었군 코스 상태가 이상한데 이상한데 삼네코 네코네코 쓰네코 네코네코 네코네코 네코네코